안녕하세요. Hey guys. I'm back and 오늘은 코스코 가요. 코스코. 내가 뭐 사는지 코스코에서 궁금하지요? 이따가 코스코 가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winter break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왜 summer vacation은 vacation이고 왜 winter break는 break래요? 왜냐면은 vacation은 진짜 길어요. about three months. 근데 breakage요. break, winter break, spring break, about ten days or nine days. it depends on which school you go to. and so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vacation and break. 이따가 코스코에서 봐요. 빠이. 이제 finally, 코스코 왔습니다. 이제 비디오를 스타트할 거예요. 와 저 아저씨는 왜 애처럼 해?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카트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도 다 뺏어간 거 아니, 가져간 거 아니야? 렛츠고. 하나 찾았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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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코스코 왔는데, 맨날 꼭 사는 게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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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millor해서. 이게masizada. 씻었 Gabrieற mic에서에서. 이따가 mich에 talk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음. 좋아요. 독중. 제가 상황에 dad의 덕수를 해도 cubes. 다 뺏어. 씻었네. 다 뺏어. 다른거는 크라산을 찾으러 갈거에요 가끔 여기가 진짜 좋은 옷이 많아요 그니까 빨리 사야되요 많이 진짜 빨리 없어져요 크라산 어디갔다 음? 나 저기 먹어도 돼? 칼인데? 음... 다음 주에 안가고 다다 이게 칼이래요 아, 스크롤이 이렇게 조금 매우 아, 스크롤이 이렇게 조금 매우 맛있다 아빠도 조금 마지막 스쿱 버논 이거 파스 맛있어요 두번째 카레 아빠 이건 무슨 카레야 첫번째에서 하는거는 바로바로바로 치킨 난 원래 카레 안타요 아빠가 그냥 올려준거에요 치킨 진짜 맛있어요 여기 쪼개쪼개하고 채널하고 치킨은 4.99원 샘플 카레 이거 봐봐 저는 카레 좋아해요 너무 흰색 고 4.99원 이제 5$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비큐 소스에 먹어요 지금 맛있어요 다음은 바로바로 크라산 크라산은 5$ 5.99원 6$ 와우 하나 크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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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크라산 이 카르는 진짜 맵고 맞아요 조금 크라산 여기ublether 아보카도 가끔 샀는데 우리가 맨날 사는게 아니에요 가격은 5.99원 6$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쌀쌀 있지요 쌀쌀 있으면은 아보카로를 이렇게 부셔요 이렇게 조금 소스같이 그러고 나서 쌀쌀을 넣고 나서 믹스하면은 과커멀리 I love 과커멀리 I mean love with 과커멀리 뭐야? 춥다 여러분 코스코에서 밀크 있는데 오면은 진짜 추워요 그리고 세번째는 로메인 상추 가격은 $3.99 That means $4 그리고 쌈 사먹을 때 이거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빨리 나가자 추워 여기에 우리가 먹는 새우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대신 맛있 포테이로스가 있어요 맛있어요 냅킨 냅킨 고마워 아 데리 아 데리 아 데리 아 데리 아 데리 형 아 데리 그리고 우리가 너위 diret 네번째로 제일 많이 사는 것은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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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 Organic Eggs 해군 acedPERIET 649 플레이 피용 추월 shel I Uhh scri活 추월 다음에 우리가 사는 것은 도금든금든금든금든금든 gl McDonald v 이거 WAFFLES 구 peut 있죠 72 WAFFLES 그리고 이게 9.99원 너무 좋죠? 항상 이거 먹으면 좋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워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음... 그냥 생각해보는 게 내가 배고파 다음 건은... 만두 하나 건 해야지 짜잔 이거는 만두인데 It's only... It's 9.69원 So... 싼 거예요 한국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넘버원 넘블링이에요 음... 이거는 큰... 큰 만두예요 짠짠 It's only... It's only $11.99 Which is $12 It was worth it It's big So it costs more 가자용 Humans 넘버원 Luci ometry と 아빠야 저쪽으로 가봐 다 빨렸어 원래 아빠가 초콜릿 케이크 사준다고 했는데 다 빨렸어요 여러분 이것 봐요 뭐지? 먹어보자 맛있다 치이스 맛이 조금 나요 진짜 부드럽고 응 맞아 łych airlines 그녀 ve 그녁 누 four 그녁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Be New Year Good tod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d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ll drink a closet too Uh, 이런 거예요 스파게티 소스랑 똑같고 파스타는 진짜 쫄깃쫄깃해요 좀 먹어요 패스 이게 뭔지 몰라요 패스 제 패스는 이거 맛있다. 너의 수능을 받은 수능을 받았다. 그래서 내 수능을 받았다. 나의 수능을 받았다. 좋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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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맛있어요. 원을 바잇? 다 계산하고 나왔어요. 영수증이 쌍받아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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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나 별로 안 보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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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랍. 이제 오늘은 재밌었고 또 다음에 봐요. 빠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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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